큰 문제 큰 문제 하지마 꼰대 체차 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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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학생님한테 생일이 신기하네 아 이제 저희 선물 사주려고 아 안 써도 돼요 형은 생일 안 챙기기로 유명한 선수가 되어버렸어 성현이 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 다 수 아니 지아 숫자에 좀 약해 자기가 콧물을 몇 개 치지도록 그 아무튼 제가 그 약해요 숫자 숫자 기억이 나 어 막 그런 거 잘 못해요 숫자 기억이 나 전화번호도 잘 못해보고 형 속으로 외울 거 아니에요 1만 더 진짜요? 흥련이 흥련이 그 구혜적 흥즈? 흥즈? 흥련이가 흥이잖아 아 흥즈 흥즈요 흥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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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련이 트레드 되고 와가지고 집 구하는 그런 거 오 진짜? 잘했네 집도 보이죠 얼마짜리요? 거의 얼마짜리 나오잖아요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세상이 힘들고 있는데 지금 야 진짜 나도 좀 여기는 혼자 살 때 집도 구해줘 좀 물어주세요 구해줘 흥즈 저 좀 해주세요 구해줘 정지로 나 해줘 구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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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똑같이 잘랐잖아 구해줘 아 확실히 이름이 더 다리 다쳤다가 와가지고 복귀를 해서 인사를 하러 다리는데 다리 괜찮냐는 말 한 마디도 못 듣고 야 머리 왜 그러느냐 아 머리 왜 그러느냐 어 그런 줄 알았어 가짜 사나이 갔던 사람 가짜 사나이 몰라요? 몰라? 이성 문제 있어? 이성 문제 있어?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있겠지 뭐 누가 욕했어 이 새끼야 야 그게 뭐야 그만